경기차 폼 미쳤다. 우리는 중국 말고 인도로 갑니다. 뭔가 루즈해진, 재미없어진 5월의 시장이지만 자동차주가 어마무시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세히 보니까 나름 이유 있는 주가 상승? 그리고 뭐 세계 1등을 한다는데 옛날 같으면 그냥 허투루 넘겼을 게 오! 말이 되네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이게 현대차 주가입니다. 진짜 한 2년을 꼬박 고생을 시키더니 이제는 전고점 파괴자, 전고점 브레이커가 됐습니다. 느리지만 꾸준하게 어느새 21만 원까지 올라왔고요. 기한은 훨씬 강하죠. 뭐 오늘 목요일 상승분까지 따지면 이제는 진짜 역대 최고가 바라보는 것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나 중소형주, 화신, 아진산업 이런 기업들의 주가 보시면 날아가고 있죠. 실적 좋았다는 건 아는데 이 정도인가 싶지 않나요? 그래서 이건 뭔가 있을 수 있다 싶어서 제 나름대로 엄청나게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변화가 조금은 있긴 있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글로벌 완성차, 전통차 업체 뭐 포드, GM, 스텔란티스, 현대차, 기아, 폭스바겐, 도요타 뭐 이런 기업들 많잖아요. 다 무시당했거든요. 왜냐? 테슬라 미만 자비였어요. 솔직히 자동차주를 사면 지금 테슬라 사실래요? 뭐 GM 포드 사실래요? 아마도 100 중에 90명 정도는 테슬라 살걸요?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의 시총을 다도해도 테슬라에 못 미치는 그런 시국에 다다랐습니다. 근데 그 세계에서 전기차로 이행되는 업체가 딱 두 개 있거든요. 테슬라와 중국의 비아디. 그래서 이 두 개 빼면은 나머지는 아무리 전기차 전환을 빨리 한다고 해도 비싸서 그래도 고객들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 빼면 사람들이 거의 관심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왜 이렇게 현기차가 갑자기 반등을 하느냐? 뭐 이제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정상화됐어요. 공급이 좋아졌어요. 이런 얘기는 지겨우니까 그만하고 여기서부터 얘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테슬라가 전기차 치킨 게임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가 전기차 가격을 계속 내려요. 뭐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 테슬라는 그럴 수 있지. 테슬라가 이렇게 아예 전기차 시장을 잡아먹으려고 다른 그 경쟁자들을 다 그냥 말려 죽여버리려고 이렇게 살을 깎고 있구나. 나중에 뼈를 취하려고 진짜 무시무시한 테슬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이다라고 인정은 해주고 있죠. 당연히 테슬라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가격을 낮추니까 다른 후발주자들이 가격을 안 내리고 베기겠습니까? 근데 출발도 늦은 데다가 잘 안 팔리는 데다가 인기도 없는 데다가 가격까지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 팔아야 된다? 그러면 진짜 뭐 죽으라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하나씩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중고차 가격을 보시면 이 전기차 가격은 계속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하이브리드 소나타, 내연기관차 이런 쪽에서는 유지가 되거나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다들 전기차, 전기차만 외치면서 그쪽으로 투자를 집중하고 앞으로는 내연기관차 등록도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연기관차는 생산량을 늘릴 수가 없겠죠. 투자가 진행이 안 되는 거겠죠. 그러면 역설적으로 이게 희소성이 생기는 거예요. 전기차 보급률이 지금 막 50%가 넘어가나요? 길거리 가다 보면은 막 보이는 차 중에 두 대 중에 한 대가 전기차 이런 상황인 거예요. 전혀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들 지금도 내연기관차를 소비하고 사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연기관차 쪽의 공급이 조금씩 줄어들고 전기차 쪽의 공급만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내연기관차로 실적을 내고 있는 기존 전통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게 가격적으로 수익성이 좋아지는 효과가 조금씩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테슬라 미만 잡으로 시장이 재편이 됐던 게 테슬라가 전기차를 잘하고 있어서 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명확하게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전기차 중심으로 찍어내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넘사벽 수준이라서 그렇다라고 보는 게 시장 관점에서 우리 숫자만 보는 관점에서는 그게 팩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테슬라가 공격적으로 가격 인하를 하면 테슬라가 어마무시한 혁신을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 영업이익률이 성장세가 더뎌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내연기관차를 만드는 업체들이 투자도 줄이고 가격 경쟁력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영업이익률의 역전이 조만간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우리가 막 신재생 신재생 외치면서 풍력, 태양광, 수소 이런 게 막 올라갔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그 화석연료 업체들이 가만히 보고 있었죠. 너네 뭐 엑슨모빌 이런 업체들 너네 왜 신재생 투자 안 해? 아니 우리 별로 할 생각이 없는데? 너네 시장에 역행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어느 순간 그들이 시장의 주도주로 떠오른 시기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유가가 다시 반등하면서 야 너네 우리 에너지 안 쓰고 베겨? 이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그 시기가 왔단 말이에요. 그게 자동차 쪽에서도 일부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가정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현대차 그룹이 이런 거 확실하잖아요. 밸류체인 계열화 다 밑에 다 있습니다. 현대 뭐 어쩌고 현대 뭐 어쩌고 이런 걸로 다 만들어놔서 옛날부터 이것 때문에 뭐 지배구조가 복잡하다 욕은 많이 먹었지만 어쨌든 수익성 만들어내는 데는 이거만 한 게 없거든요. 그리고 몰랐는데 형기차 노조 때문에 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매출액에 대비해서 인건비 비중이 글로벌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오히려 가장 낮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아는 이미 테슬라급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했거나 혹은 그거를 넘어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아의 주가가 더 좋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 격차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걸 우리가 용인을 그대로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되는 거고 이제는 전통 완성차 업체들의 역습이 시작되고 있다고 표현해도 과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다가 거기서 돈을 번 걸로 전기차 투자도 이렇게 공격적으로 한다면서요. 여기저기다 공장을 투자를 한다고 하고 이걸 받아서 국내에서는 또 그거에다가 세제 혜택도 준다고 하고 IRA로 언젠가는 미국의 공장 완공되면 거기서도 혜택을 누릴 수 있고 SK온이랑 배터리 합작법인도 해서 또 현기차가 잘하는 그 계열화까지 다 한다고 하니까 지금은 평가 절하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전동화 쪽에서도 투자 효과가 나올 거고 그런 밸류에이션에 또 플러스 되는 효과가 언젠가는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히든 카드가 있습니다. 현기차가 중국 쪽에서 엄청나게 부진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현기차가 일찌감치 중국에 진출을 했었고 베이징 현대 이러면서 중국에다가 법인도 일찌감치 만들어놔서 여기서 자꾸 손해가 나고 막 거기서는 이제 사드 이후로 현기차가 안 팔렸던 게 계속 현기차의 발목을 잡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중국을 이제는 과감히 좀 손절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요. 중국 쪽이 2022년 4월, 2023년 3월 뭐 좀 늘긴 늘었지만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늘지는 않고 숫자 자체도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런데 인도가 어마무시하게 도매 판매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하량 보시면 인도 출하량이 지금 거의 내수급이에요. 내수 정도로 인도에서 잘 팔려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사실 뭐 중국 경기가 안 좋아서 시장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부진하다기 보다는 중국이 나름 글로벌 혁신국까지 않습니까? G2라고 꼽히고 테슬라만큼이나 인정받는 비아디라는 세계적인 전기차 회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침투율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거든요. 대신에 내연기관차는 그만큼 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기차가 일찌감치 그쪽에서 부진했던 게 오히려 좋아진 거죠. 좋은 걸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계속 잘 팔리던 폭스바겐, 도요타 이런 업체들은 이제 와서 뒤늦게 중국이 막 비아디 테슬라 이런 애들이 가열차게 성장을 하는 도중에 얘네들은 이제 부진이 시작된 거고 현기차는 일찌감치 중국 부진을 겪고 중국 좀 힘드니까 다른 쪽을 보자 라고 했던 게 이제는 플러스 요인으로 오히려 이렇게 인도 시장을 선점했던 게 중국 부진을 상쇄하는 그런 역할이 된 거죠. 요즘 이상하게 현기차 실적이 왜 이렇게 좋지 생각하신 분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게 아마 인도의 역할이 분명히 작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인구 보시면 인도라는 나라가 다들 아시겠지만 올해 중국 인구를 추월한다면서요. 특히 그중에서도 일할 수 있는 젊은 인구가 늘어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남들 다 고령화되는데 인도도 물론 고령화가 돼요. 근데 그나마 속도가 이렇게 늦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조만간 인구뿐만 아니라 GDP도 중국을 추월할 거라고 인도가 이렇게 전망이 나옵니다. 요즘 인도에 투자하라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런데다가 그걸 실제로 애플이 보여줬죠. 애플이 중국 때문에 부진해요. 작년 연말에 중국이 또 리오프닝 문을 닫아서 또 폐쇄적이라서 큰일 났어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인도에서 이번에 아이폰이 엄청 팔렸다면서요. 그거를 이제 현기차가 따라가고 있다는 거고 인도가 저렇게 빠르게 발전하고 좋아진다고 하는데 의외로 승용차 보급 수준은 이렇게 부진하답니다. 1인당 1,000명당 승용차 보급 수준 이거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은 미리 이렇게 현대차와 기아가 인도의 마인드라나 타타처럼 거의 그 수준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정도면은 뭐 이 사람들이 다 전기차 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오 여기서 해볼만 하구나. 미리 이쪽으로 넘어갔던 게 잘 됐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만간 현기차가 세계 1등의 완성차 업체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인도가 폭발한다고 가정하면 진짜 헛소리로 들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망이 있대요. 이게 도요타랑 현대차그룹이랑 테슬라인데 당연히 테슬라가 언젠가 이렇게 역전하겠죠. 이거는 당연히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약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의 역할을 할 거라는 거고 이게 2010년 전에는 이랬을 거 아니에요. 애플도 삼성보다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삼성도 스마트폰 많이 만들... 핸드폰, 핸드폰이죠. 그걸 많이 만들었을 테니까. 근데 현대차가 그래도 삼성 정도의 역할은 할 것이다. 그리고 도요타는 어떻게 되느냐? 노키아가 돼버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맞춰보면 비슷하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현대차가 전기차 쪽으로 갖고 가는 라인업 전략이 뭐 애플이나 테슬라처럼 자기들이 딱 할 수 있는 모델 딱 4개 애플, 아이폰 딱 하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삼성처럼 진짜 다양하게 만들잖아요. 뭐 중저가도 만들고 엄청나게 아이오닉 5, 6, 7 그 다음에 제네시스도 뭐 EV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막 이런 거 엄청 많이 만드니까 그쪽에서 기아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전략들을 가져간다면 그게 만약에 먹힌다면 이거는 아직 가정이에요. 먹힌다면 또 선전할 수도 있다는 가정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중소형 부품사도 이렇게 저평가를 받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들이 재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현대차 기아의 주가가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거고 거기에 같이 따라 붙고 있는 중소형 부품사들이 완성차 업체들보다 더 저평가였다고 한다면 지금의 주가 탄력이 더 강한 거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기업을 사야 되느냐 뭐 현대차 기아도 좋지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부품주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혁신적으로 신규 사업을 또 같이 붙이고 있는 기업들이 이런 기업들이 있다라는 거 하나 준비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추가로 모멘텀을 이렇게 신한투자증권에서 잘 정리를 했더라고요. 조지아 쪽으로 같이 따라가는 기업들 그리고 또 BMS라고 해서 배터리 매니지먼트 서비스거든요. 배터리 관리에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전장, 전기차 부품 싹 다 강세를 갖고 있는 기업들을 이렇게 정리해 줬으니까 여기 뭐 겹치는 기업들 에셀은 다 들어가네요. 뭐 이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렇게 인도 얘기를 하던데 인도 쪽에 강점이 있는 기업 당연히 있죠. 이렇게 다 따라갑니다. 이건 다 너무 있어서 이거는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이 중에서 인도랑 그리고 또 다 같이 멕시코, 브라질 이렇게 신규 시장 노리고 있는 그런 기업들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조금 더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박명석의 한마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는 현기차를 무시하지 마라. 너무나 무시 안 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아무튼 현기차가 이 정도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어떤 꿈과 희망을 잘 펼치고 있으니까 앞으로 한번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